호지필름 XT20은 노출보정 다이얼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 2V부터 플러스 3 2V까지 노출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보정 다이얼을 C포지션으로 맞추시면 노출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5 2V부터 플러스 5 2V까지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 전면 커맨드 다이얼을 한 번 클릭하신 후 회전시켜 주시면 노출보정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C포지션에서 벗어나면 다시 보정 범위가 좁아지고 C포지션에 맞추면 보정 범위가 폭넓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출보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